경남도의 2012년도 예산안이 11일 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김두관 도지사가 제292회 정례회에 참석해 내년도 도정 방향과 주요 시책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14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며 경남도가 편성한 5조 9,24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운용 방침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에 김두관 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가지며 올 한해 성과를 되돌아본 한편 2012년 도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두관 도지사는 올해의 큰 성과를 거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더욱 육성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기반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조선해양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같은 성장동력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로봇랜드 조성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사업 등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했습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조항에 건의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전 뉴스 류보람입니다.